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 증시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선반영을 금요일 날 했죠. 그리고 오늘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CG인 바이츠가 리모컵 낼 허가 기대감이 25%나 급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알테오젠 급등 이런 부분을 보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섹터 대장은 바이오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채비는 양호한 에너지 축적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채비는 왜 이렇게 못 가냐 이렇게 또 좀 실망스러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그렇지만 에너지를 모으고 때가 되면 밀 올리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G인 바이츠 주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리모컵 낼에 대한 비용용 여파 분목 허가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헤비 생명과학과 인 바이츠가 국내 허가를 5월 이후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죠. 이런 기대감에 CG인 바이츠가 아주 강력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먼저 CG인 바이츠를 한번 보시면 조정을 크게 하고 한번 크게 올렸다가 조정을 많이 했죠. 조정을 쭉 진행을 하고 나서 한번 들어 올리고 한번 들어 올리고 오늘 거래를 실어서 급등을 시켜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224에서 1년선, 2년선을 한번에 거래 실어서 강력하게 급등을 시키고 있다. 이 상승 에너지를 강력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E 그룹들 대비해서 얘는 주가가 아주 낮은 위치에 있었죠. 낮은 위치에 있다가 차트 만들고 급등 흐름으로 밀 올리는 강력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상한가 칠 분위기로 올라서고 있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바이오 쪽을 먼저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코스닥 쪽의 외인 기관이 700원, 600원 매수 중이죠. 코스닥의 외인이 1200원 매도 중이지만 기관이 1300원 매수로 다시 압도를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양옵니다. 금요일 날 외국인 1조 이상 매도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어둡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아무래도 CPI, PPI가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증시를 끌어내리는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동안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죠. 금요일 날 꽤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알테오젠도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죠. 5일선 타고 계속하면서 양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확실히 지금 3월달 바이오주 기대감과 에너지가 강력하고 주도 섹터 여전히 잡고 있는 모습이다. 4월 5일날 AACR이 진행이 되죠. 이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금요일 조정 많이 받았고 그리고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에스티팜 돈을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18% 크게 오르는 조목들이 나오고 있죠. 네이처셀도 9% 그리고 파미셀이 8% 그리고 바이넥스가 7% 그리고 알테오젠이 8% 박셀바이예도 7% 좋죠. 지금 바이오 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4% 이상 올라가고 있는 조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 삼성바이오 지금 상당히 시청이 무거운 조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죠. 이렇게 유입이 되는 부분은 중국의 준시바이오에 대해서 미국이 강하게 규제를 바이오 쪽 규제를 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CDMO 관련추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쪽으로 물량이 오겠지. 그리고 바이넥스 쪽으로 물량이 오겠지. 뭐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지금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상당히 강력하고 좋은 흐름을 이 바이오 쪽에서 보이겠습니다. 돈들이 많이 들고 있죠. 외인하고 기관이 코스닥 쪽에 돈을 많이 집어넣고 있는 이런 분위기고 그중에서 바이오 쪽이 가장 강력하다. 그리고 반도체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반도체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부담감 FMC를 앞두고 급등한 부분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세를 누그러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 바이오 쪽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제약바이오의 분위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약하죠.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400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흐름이죠. 일반적인 흐름이고 5회선 내에서 급등을 하고 나서 계속 이 상승 추세를 계속 5회선 타고 가겠다라는 그런 에너지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흐름이다. 이 정도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HLB 제가 지금 뭐 볼벤 상단 타고 계속 하고 있고 오늘은 조금은 봉 지금 숨고르기 초정 생명과학도 숨고르기 이노베이션도 숨고르기 전부 다 이제 HLB 그룹은 조금 이제 좀 숨고르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 바이오 쪽에 이런 상당한 강세 분위기에도 이렇게 가지 않고 좀 눌러지고 있는 게 상당히 아쉽긴 하지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죽었죠. 거래를 줄이면서 그동안 급등했던 이 에너지를 조금 식히는 그리고 에너지를 갖다가 좀 모으는 이런 길을 모으는 흐름 정도 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볼 만한 상황이다.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2000원지 테슬라 주식을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많이 들었죠. 그래서 오늘 뭐 삼성 SDI 다시 올라서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가 그냥 주저앉는 흐름이 나오지는 않는다. 시그널로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2000원지도 강세입니다. 2000원지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캐시우드의 테슬라 투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투심을 자극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2000원지도 강세고 반도체 쪽도 좀 강세죠.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많이 좀 조정을 한 위치이다 보니까 적감의 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전반적으로는 오늘 좋습니다. 로봇주들도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수급이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강한 분위기 그리고 뭐 HLB 같은 경우에는 HLB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렇죠. 시장이 이렇게 강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휩쓸리지 않고 마이웨이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남들 다 갈 때는 좀 쉬겠다. 그러고 좀 쉬었다가 또 남들 다 가고 나서 조금 있다가 후발주자로 시간차로 해서 다시 올려치겠다. 이런 움직임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위기다. 시장은 상당히 강력하고 좋은 분위기이지만 HLB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에너지를 모으는 이런 흐름을 조금 기간 조정을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의지가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알테오젠이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서고 있는데 보면은 지금 바이오 쪽에 모멘텀도 좋고 알테오젠이 좀 쉬면 HB 가고 HB 좀 쉬면 알테오젠이 가고 이렇게 주거니 바거니 하면서 주도주의 역할을 둘이서 이렇게 핑퐁 작업을 하면서 올라서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데 HLB 그룹이 이런 좋은 분위기의 좀 소외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기분은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렇게 갈 때 좀 가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만한데 그러나 얘는 마이웨이죠. 이 세력들이 에너지를 모아야 되겠다 하면 모으는 겁니다. 모으고 그리고 이제 가겠다 하면 가는 거죠. 오늘도 신안이 매도 삼성이 매수 이렇게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때가 되면 다시 또 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